간단한 별미 콩나물밥 간단하지만 영양만점인 콩나물밥 입맛 없을 때, 반찬이 마땅치 않을 때 한 끼 식사로 딱 좋답니다 만들기는 간단하고 맛은 좋아서 특히 주말 별식으로 좋은 메뉴이죠 샐러드 마스터는 재료적인 메뉴 식사재 수분을 이용하기 때문에 밥물 이외의 추가 수분이 필요 없답니다 재료는 맵살 2컵, 콩나물 350g, 다시마물 2컵입니다 해물이나 고기 등 취향대로 재료를 추가해도 됩니다 재료 손질하기 맵살을 20분 이상 불려두고 콩나물은 깨끗이 씻어두세요 재료 담기 맵살과 씻어둔 콩나물을 냄비에 담고 다시마물을 넣어주세요 끓이기 알 원으로 맞춰 밥을 하세요 담아내기 밥이 다 되면 65도로 표시됩니다 담아내고 양념간장과 함께 내세요 체계 기념 즉독 한글자막 by 한효정